고려인삼이 피부 주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서울대 연구팀은 고려인삼에서 피부 주름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고려인삼의 특정 성분이 자외선에 의해 증가한 주름 생성 물질을 확연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고려인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